나 믿고 내 손 꼭 잡고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내가 꼭 구해줄게요 약속해요 싫어요 브레이크에서 발 떼요 싫어요 나 진짜 못해요 안 다쳤어요? 괜찮아요? 안 다쳤어요? 왜 이렇게 치매요? 어디 아픈데 없어요? 아픈데가 왜 없어? 이 또라이야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서 차를 미쳤어 돌았어 진짜 불안정해 어떡해 어떡해 난 괜찮고 때릴 힘 있는 거 봐선 강 선생도 괜찮은 거 같고 갑시다 갑시다 잠깐만요 못 일어나겠다고요 난 군인이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? 나 정말 죽는지 알았다고요 버디 혼자 내보내겠나 어? 혼자 보냈다고 벼랑 끝에 매달려있고 말이야 아니야 혼자 기차 타라 그러면 어디 가 있을라고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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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지 마요 아... 웃을 힘도 없어요 아... 아... 고생해라. 걸쳐요. 오시다 미칩니다. 근데 이걸 왜 지금 줘요? 난 다 봤으니까. 딴 놈들이 보는 건 싫거든요. 푹 쉬어요. 야! 야! 미칩니다.